여러분 줄이 너무 많아서 다른 게이트 가라고 튕겼습니다 크리스마스 끝났는데도 장난 아냐 이번 해에는 원래 안 오려고 했거든요 그냥 집에서 쉬려고 했는데 친구가 있어서 친구 보여줄 겸 또 왔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런던의 윈터 원더랜드입니다 오늘 수 opacity 냄새 나 지금 당장 사 먹고싶다 좀 둘러 오다 먹을까 Protecting gibtンボ Roland 김을itar 장관 할아버 literacy 너무 부끄러울 내역 아 많고 나왔을Mom 야 as 돌리면서 스피너서 말은 잘하죠? 말은 잘하지? 너무 멋있어 다행이다 이제 우리 딱 들어오니까 비가 그쳤어 아 너무 이쁘다 어 츄러스도 먹어야 되는데 앙 Blaze 간식 아 랩 앙컵 간식 아 랩 예스 하니 찬스 여기 이런데 와서는 아 라이크 하쿠가를 물건 다 가져야지 많이 하쿠가도 물건 타고 먹어봐야지, 1년에 한국뿐이라 오는데 여러분, 윈터 원자랜드에 오시면 꼭 슈러스를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꼭 핫도그를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대추나 대추 월드 와인을 먹으면 좋은데 너무 비싸니까 알아서 하실게요 저는 슈러스랑 핫도그를 꼭 먹어줘요 짜잔 다 먹었습니다 손 들어오자마자 더러워졌다 진짜 너무 뜨거워 맛있지? 묻었어? 네 닦아야겠다 오 맛있다 진짜 맛있다 닦아야겠다 우리bye 문장 예쁘다 그런거 leme 고가야해 귀여워 우와 이쁘다 소중력 여기 귀여운 거 많다 진짜 만져준거래 그래서 그런지 독특해 이럴 거 진짜 이쁘다 뭐? 나 똥 이러나? 치료 한 번 치세요? 3 3 20lbs 24lbs 그리고 글라스 비트 뮤직비디오 1 2 3 4 5 6 6 6 7 7 8 And down and down and stay on my knees Oh no, I want you to stay on my knees Oh stay on my knees Stay on my knees And down and down and stay on my knees Oh no Are you more? Oh stay, stay Stay matéri, won't you stay Stay matéri Oh stay, stay Stay WOOOOO. 진짜 잘 부른다 진짜 잘 부른다 진짜 잘 부른다 와 여기서 먹자 여러분 이제 윈터 원더랜드에도 키오스크가 생겼어요 저희는 이거 소스 부어주는 핫도그를 시켰습니다 9.5카운드 근데 진짜 돈 장난 아니다 근데 사람이 이만해 뭐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데 와서는 돈 생각 안하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2개 더 랩킹을 드세요 감사합니다 맛있다 네 미세 5.5카운드 저는 뭐 되는건데 치 4.5카운드 4.8카운드 5.5카운드 5.45카운드 5.5카운드 5.5카운 4.9카운 5.5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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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동글동글한 인형이 갖고싶은데, 게임은 하기 싫어요. 근데 또 막상 저거 집에 가져가면 되게 짐일 것 같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오리기고입니다. 트리. 여러분 제 핸드폰이 죽었습니다. 가야될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2022년 런던 윈터랜드는 여기까지. 바이바이.